한국과 독일 독일과 한국 오늘은 좀 재밌는 경품 추천 방식을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생각대로 되어야 할 텐데요 10, 9, 8, 7, 6, 5, 4, 3, 4, 3, 2, 1, 그만 자 책상 위에 종이가 몇 장 남았습니다 맨 끝에 가장 가까운 종이가 1등이 되겠고요 시작점에서 가까운 3개가 4, 5, 6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, 5, 6등부터 한번 이렇게 사이좋게 3장이 딱 있네요 자 6등 네 윤세찬님 6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5등 하위님 5등 축하드립니다 하위님은 저번에도 티셔츠 당첨되셨는데 이번에는 짜장 당첨되셨네요 아주 살림을 벌어 가시네요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게야 자 4등은 엉꼬니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대망의 1위 자 대망의 1위 1위 지금 지금 이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가렸고요 종이가 3장이 있습니다 3장이 하나 둘 3장 있는데 자 요거 요게 1등이거든요 지금 요거 지금 공개하기 전에 살짝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종이가 궁금하긴 한데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은요 대망의 1등은 10초 후에 공개됩니다 박재훈님 축하드립니다 S4 백화점 5만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등 3등은요 떨어진 분들 사이에서 다시 추첨할 거예요 요 추첨을 배드민턴 대회에서 추첨함에 이름들을 다 넣어서 두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떡도로 갈게요 안보고 자 화이트님 닉네임처럼 화이팅 있게 티셔츠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마지막 2등입니다 정리사 티셔츠를 받으실 분은 아직 못 본 상태입니다 박상규님 축하드립니다 와우 자 요렇게 재밌는 구독자 이벤트 진행해 봤는데 재밌으셨나요? 당첨되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그 이메일 통해서 인적사항이랑 주소랑 받아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참여해주신 30분의 모든 구독자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요런 커뮤니티 이벤트 많이 진행할 거니까 유튜브 정민턴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또 주변에 홍보도 조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